이번에 또 지옥불안 나오려나? 희귀요물 현류 물음표 가자 지옥불 안 나오나? 머릿속에 온통 지옥불 생각만 어허 실력 실력이 또 7,4,28,1 갓옥불 지옥불 미만 잡 빨강 한 장 제거합니다 물음표 골드 골드 상점 순수 이도류 빨강 하하 옥불 집었어요 피드도 집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까마귀 까마귀 발과 강타 엘리트 엘리트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엘리트 엘리트 1층에서 잡는게 나으려나? 2층 3층 엘리트보다는 1층이 쉽잖아요 재련 재련 발과 위장크림 좋은데 재련 발과 상점 상점 개봉 능숙 끈기 털어내기 어? 이거 뭐지 카드가 소멸될때마다 적전채한테 3 데미지를 준다고? 저것도 좋겠네 엘리트 하나 잡아야겠네요 하나 잡읍시다 14딜 수비 발과 지옥불 다음 턴의 마무리 악마화 개인적으로 별로 안좋아합니다 악마화 지금은 좋네 턴종 빠른 턴종 하면서 스트렝스를 쌓겠습니다 털어내기 인플레이만 나오네요 밟아 나와라 바로와 바로바로바로와 나왔죠 지옥불 아니야 박치기 발바다시 꺼내고 발바다시 꺼내고 털어내기 수비 타격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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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가 아니라 타격 다음 턴에 지옥불 쓰면 끝이죠. 잡혔을 때 얘기지만 털어내기 왼쪽에 지옥불 있죠. 다음 턴에 잡는데 뭐 박치기로 밟아가지고 털어내기로 바로 또 쓰고 다음 턴에 지옥불 쓰면 끝입니다. 붉은 해골 광화 감시병 달과 박치기로 다시 꺼내고 현류 다음번에 지옥불이 나오려나? 안 나왔네 아 나왔네 13 마무리 아 역시 지옥불 미만잡이야 무장해제 무장해제 적의 힘을 3 감수시킵니다. 힘을 3 없습니다.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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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와 가자 지옥불 개꿀 카드죠. 발과 박치기 가져오고 타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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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류 타격 타격 날껍 악마와 구렘 털어내기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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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까 변신하면 악마와 쓰고 아니지 욕불 쓰고 턴 턴중려 밟아 수비 다운 턴에 제대로 막아야되는데 털어내기 털어내기 수비 수비 됐다 막았죠 그 다음에 또 딜하고 강타 박치기 끝나죠 타격 이번엔 악마와로 사기를 처했구만 한계 돌파 나왔죠 고통의 표식 어떡하지 고통의 표식 고통의 표식 해야겠다 드로우 카드 빨리 뽑아야되는데 그러면 일단 물음표로 네 물음표로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악마가 털어내기 아 무장해졌을걸 어 밟아 박치기 파격 아이고 10댐이나 들어와 수비 수비 한계 돌파 무장해제 스트렝스 24 지옥불로 끝 털어내기 아 빨리 물음표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자 안가 잭스 안해 싫어 쓰읍 그러게요 배틀트랜스가 나와야되는데 겟어 포션 그러면 컬러레스 카드 어떻게 나가죠 아 크지같은거 잭스 무장해제 수비 박치기 아니 빌어먹을 해골 저거 아 빨리 드로그 카드 집어야되는데 안나오네 40댐 털어내기 악마가 하아 아 여기서 손해를 보네 아 눈 찌르기 털어내기 봐라 감시병 아 저 인공물 저거 아티팩트라서 허어 약이 안먹죠 발바 수비 수비 타격 다다니트 카드나 탁 아 아 아 나갔다 퓨린드 나갔죠 쉬고 상점 좋은거 있냐? 혈안 아예 미라손 미라손 얻을걸 그랬다 일단 타격 한장 더 없애고 엘리트 잡아야되네 스네코 있고 강타 요리매김 체력을 많이 잃어서 강화를 못했네요 아이 디펜스 써야지 정신 못차리죠 배틀 트랜스가 너무 안나온다 털어내기라도 쓰고는 있는데 맙소사 아 그러게요 방금 실수했어요 멘탈이 흔들려서 악마화 눈 찌르기 털어내기 수비 단계 돌파 지옥불 아니 스네코 너무 운빨이야 전투의 함성이라도 써야겠죠 아이스크림 배틀 트랜스가 제일 나은데 없는대로 이거라도 써야지 수비 혈안 박치기 아이스 아이스 갓림 밟아 11 곱하기 6댐 아니 수비해야겠다 이렇게 때려놓으면 쟤들도 쫄아서 후비를 하겠죠 둘이 한 번에 공격할 때가 제일 힘들어 한 명씩 공격하면 나은데 현류 17 딜 사격 9 딜 전투의 암성 한 개 돌파 아니야 털어내기 눈 찌르기 한 개 돌파 그래 저렇게 방어를 해야 내가 마음 놓고 뚜드려 펼 거 아니야 방금도 서순 틀렸어 아니 너무하네 퓨린도 안 나오나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지옥불 잘 못 눌렀다 미치겠네 민서 포션 먹고 전투의 암성 눈 찌르기 털어내기 발화 타격 타격 괜히 썼다 아이스크림 있는데 무장해제 무장해제 수비 박채기 악마와 가져오고 세븐 impression 잘 o 으으... 클로스라인? 지옥불? 9뎀 아이구... 언제 나오냐 드로우 카드 더 나와야 되는데 수비 한계 달과 한계 돌파 현류 강타 크로스라이드 크로스라이드 밟아 아니야 너무 너무 많으면 안 돼 13 13 13 못 잡죠? 에이 폭션까지 써야겠다 눈 지르기 털어내기 발화 14 14 14 14 반사 딜 들어가고 화염 장벽도 안 나오고 강타 크로스라이드 아이고 언제 나오냐 피 채우고 아으 드로우 카드 없이 보스 가면은 조금 무서운데 눈 지르기 네 무장해제 발화 수비 살려줘 구디리아 전... 발화 털어내기 전투의 암성 약화 또 걸고 회오리 회오리 백이 털어내기 이라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물음표를 달려서 이렇게 덱이 지멋대로인가? 악마바 악마바 11딜 발가하면 1개 돌파까지 40딜 아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잡니다. 강타 지옥불 아 턴 종료 안했구나. 미니언 혈안 박치기 타격 다음부터 휴린 드론 마무리 약간 빨리빨리 하려니까 정신없는 것도 있고 그냥 조금 지금 멍한 것도 있네요. 악마바 지옥불 사신 지옥불 2장으로 하죠. 드로우 카드가 좀 나와야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 하아 망했네 판도라 잘못 썼네요. 아니 잘못 쓸 것도 없지. 랜덤인데 물음표로 달리니까 빠르긴 빠르네요. 아 방어 카드 다 날렸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감시병 감시병 지금 드로우 카드가 없는데 계속 없네요 털어내기 발화 눈 찌르기 털어내기 박치기 털어내기 이거 버릴 순 없나? 버릴 순 없구나 지옥불 2장은 왜 같이 잡히냐 지옥불 2장은 왜 같이 잡히냐 지옥불 2장 왜 같이 잡히냐 버퍼컷 전투의 암성 이거 올리고 아이구야 드로우 카드가 더 안 잡히면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이대로는 안 된다 소중한 배틀 트랜스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희망이 없응 희망이 없음 희망이 없음 25분 쇄오리 매기 회오리 매기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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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장벽 박치기 그래도 물음표를 고집하겠습니다 시간 줄여야 돼 자 뭐가 필요 없느냐 격돌이 필요 없죠 재생 포션 아 랠리 필요 없어요 신성 털어내기 또 제거할게 혈안 박치기 클로스라인 이중타격 필요 아 이중타격도 필요하겠다 무부한 돌진이 필요 없지 물 자고 물음표 신성 나왔죠 신성 털어내기 어 지옥불 지옥불 두장있죠 다음 지옥불 나오면 킬인데 아 킬은 아니구나 어쨌든 드로우카드 언제 나오냐 털어내기 악마바 눈지르기 한계 돌파 0이네 드로우 제발 드로우 카드 나와야돼 전투의 함성은 있기는 한데 제발 배틀 트랜스 이런거 안 나오냐 아직도 털어내기야 제련 한계 돌파 일단 앞홀을 집었다는게 굉장히 위안이 되네요 잘하면 클리어할 수도 있어 광끼두장 물음표 몹이네 나쁘지 않아 음 밟아 지옥불 잠깐만 어퍼컷 지옥불 못쓰네 화염장벽 지옥불 지옥불 30밴데 에 못잡네 한계 돌파 박치기 한계 돌파가지고 아아 데미 세게 받는다 반사댓만 칠 데미야 아퍼 언제 나오냐 털어내기 한계 돌파 강타 털어내기 털어내기 눈 찌르기 전투의 함성 털어내요 발과 털어내기 아 좀 제발 전투 체면 몇놈에 털어내기만 나오지 일단 여기서 회복 물량 먹고 지옥불로 털어내기 에서 털어내기로 또 털어내는거임 털어내기라도 일단 집어야 드로우가 되는데 화염 장벽 밝아 저거 다음에 20댐 들어오면은 막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털어내기 빡치기 털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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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지르기 5번 돌짱 아 아 아 왜 왜 왜 공격력 올라갔어 아 나 취약 받아서 그렇구나 랍수사 너무 아프다 아 드로우 드로우만 더 봤어도 아 심성님 왜 이제 나와요 1댐 1댐 아 가시 점점 들어가고 털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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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베기 악마와 잡혀라 안 잡혔다 전투염성 화염 장벽 올리고 지옥불 잠깐만 전투염성 화염 장벽 올리고 지옥불 3댐 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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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댐 3댐 2댐 3댐 2댐 3댐 2댐 설어내기 설안 클로스라인 화염 장벽 꺼내고 한계 돌파 무장해제 화염 장벽 악마봐 발봐 체력 가까워서 현류도 못쓰겠다 거의 다 잡았죠 와 큰일났네 진짜 패 좋아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타임로드야 그나마 얘가 낫겠지 악마가 잡혔네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진짜 잘 봐야되요 시간왜곡 털어내기 클로스라인 털어내기 지옥불 아 잠깐만 이거 왜 안 썼냐 털어내기 제발 빵빵빵 키 신성 밝아 밝아 밟아 저거 시간왜곡 8톤 잘 봐야 돼요. 저거 실수하면 훅 간다. 내가 저거에 몇 번을 죽었는데. 철어내기. 눈 지르기. 두 장도 없을 수 있어요. 박치기. 혈안. 제발. 파이미터님. 아 미친 털어내기. 아니. 그만 좀 털어내. 퓨린드라도 나오면 끔쌀각인데. 하이 미친 털어내기. 몇 딜이야? 한 방이죠? 38분. 됐다. 38분. 와. 갓. 갓 이스크림. 갓 이스크림. 38분 26초. $2. 석L. 이것을 такое. 젊 професс이야? MOM. Mutta 19분 22초. 회은 quân? 것 처럼. 네에. 위친 털η. 그렇지. calling. realm. 안 오셨. 우리는roz. Rhodes. атели leurs. емся. 그럴 때. motherfucking rice. containers. arbeitenа. fertil. илли TE